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별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별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으로 이루어가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별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향을 새로워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부어질 때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별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을 builds Stir 한 kiss 주님의 Odyssey 우리에게 원하는 시 столько donating